앞으로 제가 제지하는 동안에 지원금이 뭘 쓰시고 뭐 때문에 계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지하는 동안의 성과로서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아무도 응호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저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저 태도를 응호할 수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왜 저 하기 전에 자꾸 싸우셔가지고 리듬을 깨십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이준석 위원님 발언 시간 드렸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지금 동시에 1타 쌍피로. 네 지금 저희가 한 대씩 맞은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혁신당 경기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우리 김태기부 위원장님 제가 일전에도 방송광고 시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거 대책 마련에 국회가 공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일환으로 오늘 방송광고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릴땐인데요. 부위원장님한테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 드리고 싶고요. 우선 민영삼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코박호 사장 임명되신 거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그 코박호 사장 임명될 때 보통 이런 자리는 둘 중에 하나 역관제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본인은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역관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결국에는 지원서에 지원하실 때 몇 대 몇으로 경쟁하셨죠? 4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은 코박호 경력자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조금 더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 거고 민영삼 사장님의 지원서를 보시면 운영 방침이나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운영 방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죠? 그건 정부 정책에 다 구현되는 걸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보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가 말씀드린 좀 웃기긴 한데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관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가 국정 철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 안 하셨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를 쓰시면서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단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민영삼 사장이 결국 사장 되시기 전에 방송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요. 거기 보면 각가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전남도지사업으로 나가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전남은 민영삼이라는 구호를 쓰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건 초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국정 철학은 뭐였습니까? 저 모르고 저건 초안이어서 폐기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 초안은 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고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왔길래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속에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22년간 활동했던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의 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슬라이드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군요.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고 거들렸는지 알려주시길 간고 계속 홍소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결국 아까 옆관제 영역인지 전문성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옆관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사실 전무적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 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 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것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사퇴해라, 이준석 무건 수행해라 이런 말들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해속되셨죠? 그건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조직 활동을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 일단 띄워드릴게요.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정무적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 얘기한 게 보면 당대표하려고 알랑방기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정무적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변 못하시겠죠. 정무적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하고 코바코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정무적 역할을 하신다고 쓰신 거잖아요. 전문성으로만 따져볼까요? 코바코는요. 방송 관련해서,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이런 여가 활동을 하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재직하는 동안에 성과로서 성과로서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 단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경영 전문가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그 적자라는 것은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단 흑자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구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아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아니 근데 박준건 의원님 옹호해 보세요. 저 태도 아니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저 태도를 옹호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이 굉장히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이 그걸 문제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우영 위원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증인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증인 선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뭔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특해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저희가 다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위원과 민영삼 증인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로서는 이준석 위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참으시지 할 만큼 인내심 있게 잘 참으셔서 제가 중간에 제지하지 않고 그 답변 태도나 위원이 질의하는 데 끼어들고 위원님보다 증인이 더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지적의 과정에서 또 저한테 끼어들고 덤비시고 그 과정에서 생깐다는 표현까지 동원하시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영삼 사장님 아까 뭐 일부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업무와 연관해서 본인이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 배모 변호사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종편 또 각종 유튜버에 자기를 잘 좀 인용 보도해달라 라는 요지에 부탁을 많이 했었다. 그런 얘기를 같이 출연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 답변할 생각 아니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민영삼 증인은 이준숙 위원장이 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판매하신다고 방송 광고를 기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하는 걸 소질이 좀 우수하신 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코바코는 대행업무입니다. 그럼 그 이준숙 위원장님 그 민영삼 사장이 평상시에 무슨 그런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된 전문성 그런 게 있어서 임명을 하신 겁니까? 도시에 어떻게 임명을 하신 겁니까? 임명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제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가 보죠? 그 민영삼 사장은 김건희 여사하고 하고 많이 가깝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편에서 어떤 정치적 반응을 많이 하신 바는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정치평론가로서 활동을 할 적에 객관적인 저의 판단을 제가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7월달에 오늘 7월달이죠 그때 구매임 전당대 때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배운 망덕하다 영혼이 없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잔대가리를 많이 굴린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사주 공격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오늘 무슨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그분은 그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 광고, 판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도대체 무슨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죠 인사를 할 때 전문성, 도덕성, 직무능력 이 세 가지 중에 코바쿠하고 연관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김건희 여사의 편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싶고 배신하고 배운 망덕한 그런 한동원 측을 공격한 대가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코바쿠 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직무능력, 도덕성 이 분야에 있어서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없어요 그냥 별로만 있었던 겁니다 심사를 했는 게 없어요 기재부가 출장을 하는 게 부각하고 거기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민영상 사장에 대한 추천 사유가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시잖아요 이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임추희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임추희라고 그 자료는 보완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표를 임추희 위원장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채점한 사람도 자기 점수밖에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세히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예요? 위원장이 아니 저는 임추희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추측으로 얘기하세요? 분명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안 지켰다고 지적하시는데 모르는 건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시는 자리예요